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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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많았나? 신림동이동 가자 신재타운 어쩌네 신동 짜증나 진짜 복잡해 4번 출구는 공사지구만 5번 출구 오늘은 또 저면 제즈요 신동이다 민속... 민속타운? 신동 뒷골목 어? 약간 헤매는데? 여기 어디지? 우와 동인가? 가보지 뭐 가보지 뭐 여기 완전 신동 진짜 진짜 이렇게 변했구나 어떻게 변한거니 야 야 이거 진짜 야 이렇게 변했어? 이렇게 좁았나? 어? 나 못찾고 있어 셋타운 어딨지? 셋타운 어딨지? 가보지 뭐 근데 지금 원래 신이 어? 어머 나 헤매고 있어 셋타운 어딨지? 가보지 뭐 와 자욱관 뒷골목에 담배 냄새 똑같구나 잘못 왔네 하여간 와 신이동이다 신이동 웬일이야 제가 삼성고등학교 방송부 8기에요 신이동 삼성고등학교 방송 여기 있다 원조 민속 슬랩 우와 대박 몇층이었더라? 야 슬랩타운이다 어디지? 와 와 대박 와 와 민속의 때네? 삼층 순대차월이 웬말이야 오 계단으로 가야지 아 이 냄새 이 쪄졌네 하하 이 냄새 이 쪄졌네 이 쪄졌네 3층이라고? 아휴 웬 순대냐만은 슉슉슉 슉슉 어디있냐 오 오 오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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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라니 보자마자 쓰레기라니 꺼 꺼 꺼 꺼 이시 이렇게 두껍아가지고 왜이렇게 으 아 이빈 오 ic 너넨 지 이즈 이빈 이빈 이즈 이빈 이빈